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올해 경북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는 무려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 천여 명이 원가정 보호와 가정 복귀로 최종 조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와서 박사, 그리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 가정이나 유치원에서의 신체적인 학대가 예상이 되는데 아동학대 정확한 개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굉장히 포괄직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가 포함이 돼요. 신체적 학대는 그야말로 아동을 상대로 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성적 학대는 아동을 상대로 해서 성적 그야말로 성적인 행위를 가하게 하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정서적 학대인데 정서적 학대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아동들에게 그야말로 폭언을 일삼고 또는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거나 또는 같은 집안의 형제 사이에도 비교를 한다. 그러면 네 동생은 또 미형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동들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신체적 학대에서도 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유기와 방임이 있습니다. 유기는 그야말로 그 아동이 살아가는 안락한 삶의 공간을 벗어난 다른 곳에 그야말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산에 버린다든지 한여름에 성용차 안에 방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겨울에 그냥 밖에 쫓아낸다든지 그야말로 신체적 그야말로 유기 행위죠. 다시 말해서 이런 뉴스를 많이 보죠. 보면 그야말로 이 아동들 정말 그 어린애를 추운 겨울에 산속에 어디 놔둔다든지 도로가에 어디 내리게 한다든지 방치한다든지 이거는 그야말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동 고려장입니다. 이거는. 그 어린애들 바깥에 겨울에 내놓으면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방임인데요. 사실 이 방임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거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동들을 그야말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줘야 되고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라면 어른들이라면. 그런데 애가 아픈데도 고열이 나는데도 특히 코로나 상황에 방치하는. 그리고 때가 됐는데도 밥을 굶긴다. 이거는 완전 방임이죠. 그래서 유기방임, 신체적학대 그리고 정서적학대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학대뿐만 아니라 형제와 비교하는 행동도 그렇죠. 정서적학대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학대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아동학대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아동학대가 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지난 12월 1일 날 경상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 지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215건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 1,987건보다가 11%가량이 증가됐어요. 심각하게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중에서 1,406건이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실제 아동판정을 받은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학대가 61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방임이 156건,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139건, 그리고 성학대가 22건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또 신체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중복된 아동학대가 522건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학대받고, 정서적으로도 학대받고, 여러 가지로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아동학대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난해만 아동학대로 43명이 기중한 목숨을 잃었어요. 학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남아가 31명, 여아가 17명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사망, 사례, 피해 아동의 연령을 보면 1세 미만이 20명으로 46.6%, 가장 많았고, 만 1세가 16.3%, 그리고 만 8세가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 천륜을 져버린 게 아닌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아동학대가 학교나 유치원보다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유독 가정에서 이렇게 학대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권기창 교수께서 우리 지역사례 쭉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먼저 전국적 통계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이유, 그리고 원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87.4% 정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그야만은 80%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집이라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자녀를 이렇게 학대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는데, 먼저 보면 그 부모들 자신의 개인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모 중에 누군가가 본인이 어릴 때 본인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본인도 뭐니 또 다른 학대 행위를 저지른다는 거죠. 보통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왜요? 하급자로 있을 때 막 이렇게 얼차려 받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상급자되면 저런 거 안 해야지 하는데, 막상 본인이 상급자되면 해요.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본인이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대물림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부모 중에서도 부모들도 요즘 젊은 부모들 있잖아요. 그야말로 뭣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애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정신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덜컥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거나 애를 낳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 또는 아기를 놔두고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이런 부모 자신들의 일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 자체의 부모들의 경제적인 문제. 지금 같은 경우는 빈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서 어쨌든 가정생활을 경제적으로 영유할 수 없어서 어떤 자위반 타위반 본인 아니든 어쨌든 간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뭐든 이유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한 사회적 원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까 권기장 교수님께서 범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공감인데 범죄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도 명시가 되어 있고 형법상 또 책임을 추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애 문제는 그 집의 애. 가정사로 치보하는. 그렇게 해서 봐도 좀 모른 채 하고 저거 내가 어떻게 개입하지? 또 정확한 원인의 방법이 없는 이런 사회적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더욱더 심각한 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중간중간. 그렇죠. 더구나 지금같이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애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겁니다. 첫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동학대는 지금 부지기수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확대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분리제도가 도입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 들어가지고 지난 3월에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는 뭐냐면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접수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의 의심자로부터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분리하더라도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죠. 분리해놔도 조금 있다가 다 돌아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의 심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526명 중에서 204명의 가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지난해 다시 신고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이었습니다. 재학대 아동 피해 연령을 보면 10세에서 12세가 932건, 13세에서 15세가 864건, 또 만 7세에서 9세가 804건 순으로 나타났어요. 즉 재학대의 경우에도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3492건이에요. 결국은 최초의 학대를 하거나 재학대를 하는 것도 모두가 부모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또 아동학대 발생 시에 어떤 가족에 대한 문제 전문 상담이라든가 또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강제를 해도 지금 막기가 어려운데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막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아동학대 예방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아동보호에 대한 역사가 깊은 국가들도 전문 사회복지사 한 명당에 15개의 사례 정도를 가지고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60에서 70개의 사례를 무려 4, 5배 정도의 많은 사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금씩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정말로 국민적 본분을 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가 나올 때는 경감시 일으켜지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무색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도적인 문제, 인력 부족의 문제 정말 아동학대에 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법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모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리제도가 있어도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학대를 당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광역 지자체인 경북도의 노력은 비교적 저는 호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효과는 뒤에 논을 하더라도요. 먼저 경상북도에서는 위기아동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위기아동통합지원센터에는 소위 말해 원스톱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돌봄을 하고 또 치유를 하는 이런 것까지 다 겸하는데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각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동 보육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치유를 하는 것까지 담당하는 이런 센터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이런 아동학대 문제는 어느 가정을 불문하고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도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각 시도마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규정, 소위 조례라고 그러죠.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하는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개정을 해서 그 내용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교육을 하는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집행군 경북도가 이런 조례 개정안을 또 발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북의 경우는 23개 지자체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선도적인 모델이 경북 성주군에 성주군에는 이제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아동학대의 문제가 생길 경우는 곧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성주군의 전담부서의 번호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 공익번호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죠. 뭐 054932-1391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공지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아동학대는 각 지자체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아동학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통합지원센터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이나 인력 같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경상북도를 놓고 보면 예전에 7개 시군에서 공무원 16명 전담 요원을 놓고 봤을 때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이제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되어서 전담 공무원만도 49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기구 거버넌스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거기는 또 더 핵심적인 것이 아동과 관련된 전문 요원들이 일단은 상시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는 됐습니다. 초기에는 13개 지자체 18명 정도에서 지금은 이제 19개 지자체 한 40명 정도의 전문 요원이 참여를 하도록 좀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현장에서의 담당자들의 얘기를 보면 이 또한 부족하다. 숫자가 부족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몇십 명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일어난 어떤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방 그리고 어떤 신고 학대 상황 그리고 교육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한다는 건 무리겠죠. 어쨌든 어떤 영역에 얘기가 나오던 늘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 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건전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동학대의 95%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아동학대가 많은 국가일수록 저는 후진국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학대합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결손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분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의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 해온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과거에는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학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모두 학대고 범죄 행위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줘야 돼요.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개촐이 되는 게 훈육이었잖아요. 지금은 체벌이 되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하루빨리 좀 바꾸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정에서만큼이라도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온전하게 커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동학대 범죄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요. 1년 365일 동안 빨리 구해달라 해서 1389 전용 번호가 있어요. 1389 아동학대 경우는 이 전용 번호가 옛날에 있다. 지금은 굳이 없어졌는데 그야말로 아니면 급하면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동학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아동학대의 악순환 끊을 수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우리 지역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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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